지난 에피소드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L의 메시지가 뜨죠.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전에 있던 라우터 링크가 깨졌단 말이죠. 깨질 수밖에 없죠. 그대로 옮겨. 복사해서 붙여넣기 위해서 다른 파일로 옮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원을 해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 가지고 다른 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짜장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레시피 디테일이죠.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의 내용이 이 짜장면 위에 쇼핑 리스트 레시피 밑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짜장면을 클릭하면 짜장면 쪽, 짬뽕을 클릭하면 짬뽕에 관한 정보가 위에 이렇게 표시되도록 그것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레시피 디테일.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벤트 이미터를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 이벤트를 레시피 리스트, 레시피 아이템이 이벤트를 발생하고 레시피 리스트가 이벤트를 캐치해서 그 이벤트에 맞춰서 레시피 디테일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짜장면과 레시피 사이 이 공간에다가 공간을 벌려서 그래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는 것이 이번 연습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잠시 후에 제가 제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이벤트가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레시피 리스트로 전달이 될까요? 아니면은 레시피 아이템으로 전달이 될까요? 아이템으로 전달되죠. 그렇죠? 현재 그 화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코드잖아요. 따라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 이벤트가 HTML 파일, 아이템 컴포넌트 HTML 파일로 전달되고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은 아이템 컴포넌트 TS 파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어서 클릭해서 클릭할 때 그까지 전달해 주죠. 레시피 아이디를 전달하겠습니다. 레시피.id 이걸 왜 전달할 수가 있죠? 이게 전달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레시피 리스트에서 ng4 구문으로 돌리죠. ng4 구문으로 돌릴 때 여기에 레시피 네임과 레시피 디스크립션과 레시피 아이디가 다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달 받은 레시피 아이디를 onclick을 통해서 ts 파일, type script 파일로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onclick을 여기서 오래 처리하면 되겠죠. 받은 것은 id입니다. 이 id를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방식이 이 에피소드의 제목 그대로, 그렇죠? item selected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selected. 해야 되는데 이 item selected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tem selected라고 하는 property를 하나 만듭니다. 이 property에다 new event imiter를 할 거예요. event imiter. 그러니까 이제 item selected를 쓸 수가 있죠. event imiter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angular core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item selected에서 imiter하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데이터가 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초급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에게 데이터를 쏘기 위해서는 데코레이터가 하나 필요하죠. 어떤 데코레이터입니까? add output죠. output output 데코레이터는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데코레이터입니다. input 데코레이터는 받을 때, 그렇죠? 받아서 여기 property 값을 채울 때 필요한 거고 output은 내보낼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output도 추가하겠습니다. 자동완성 기능이 안 뜨네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넣어 줄게요. 여기다가 output. angular4에서 가져옵니다. 아, 예. T자가 빠졌네요. output. 그래서 안 뜬군요. 그러면은 이제 item selected emit에서 emit가 하나 발생을 하죠. 이 emit 발생한 이벤트, 그렇죠? 이 이벤트를 캐치를 할 장소. 그게 어딜까요? 우리가 써보잖아. 레시피, 아이템, 리스트. 아,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그렇죠?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것이 레시피 아이템을 이미 가지고 다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다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죠. item selected. 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여기다가 적당한 또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름을 on item selected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전달하는 거죠. 이벤트.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시피 아이템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를 ts html 파일에서 이벤트를 접수로 해서 그 접수된 이벤트를 item 컴포넌트 ts 파일에서 output으로 웹으로 던지고 던진 것을 list 컴포넌트 html에서 캐치를 해서 캐치한 다음에 list 컴포넌트 html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ts 파일 typescript 파일에서 이걸 처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ts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레시피 list ts 파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컴포넌트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레시피 주소창으로 레시피 로 되어 있으니까 레시피 컴포넌트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죠. 지금 레시피 주소창이지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에 있는 모듈 각각은 각각 처리하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고 현재 이 버튼을 처리하는 컴포넌트는 어딘가요? 아이템이죠. 레시피 아이템입니다. 만약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일단 레시피 아이템 컴포넌트 여기서 처리하고 있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방금 전에 그 화면이 이 화면 전체가 바로 이 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게 되고 라우터 링크가 깨졌으니까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거죠. 조금 이따 라우터 링크를 복원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컴포넌트들 간에 대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벤트 이미트 방식에 의해서 대화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깨졌으니까 클릭하더라도 오류 메시지는 뜨지 않습니다. 라우터를 지워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클릭에서 온클릭에서 레시피 아이디를 아이디 요노석을 전달하는 거죠. 어디로 전달합니까? 아이템 컴포넌트 html 파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이템 컴포넌트 ts 파일이죠. 레시피 아이디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ng4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여기 ng4 구문으로 돌리잖아요. 그럴 때 레시피에다 레시피 el을 던져주죠. 레시피 속에 세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임과 디스크립션과 아이디 그리고 레플러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아이디를 이제 컴포넌트 ts 파일로 보내고 컴포넌트 ts 파일에서 온클릭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뭘 할지 고민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로그 해보겠습니다. 로그에서 아이디를 한번 보죠. 날아오는 정보가 뭐냐 하는거죠. 그러면 이걸 아이디라고 적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보낼 때도 아이디를 보냈죠. 그러니까 l 메시지는 대상 없습니다. 그래서 릴로드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릴로드했죠. 컨솔로 가니까 1번 로그하니까 2번 제대로 아이디가 전달되고 있죠. 그죠? 아이템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가 다 각각의 고유한 아이디가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가 전달이 되었으니까 이 아이디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에 보내줄 거예요. 그럼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가 그 아이디를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데이터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레시피가 있고 그 밑에 레시피 디테일이 있고 디테일 컴포넌트가 있죠. 그리고 레시피 리스트가 있고 레시피 리스트가 있고 그 밑에 레시피 아이템이 있습니다. 리스트와 아이템은 부모 자식 관계고 지금 아이템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 녀석을 리스트한테 던져주면 리스트가 그 정보 그죠 아이템의 숫자 1번이나 2번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레시피 디테일을 데려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니면 그 정보를 보내주면 레시피 디테일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1번이면 짜장면 2번이면 짬뽕에 맞춰서 컨텐츠를 구성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렇게 제어하는 거죠. 가운데서 제어하는 것은 리스트이고 리스트가 가운데서 디테일과 아이템 양쪽의 정보를 중지하게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가 정보를 받을 거예요. 뭘 받나요? 일단 얘가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던져주는 정보 던져주는 방식이 뭡니까? 던져주는 방식은 output이죠. add output output 해서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나 item selected selected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new 해서 event imiter 오브젝트를 하나 담죠. 그러면은 event imiter 는 자동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그리고 output 마찬가지로 넣어야겠죠. import angle.quad 해서 output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item selected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왜 빨간불이 켜져 있나요? 복사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도 있네요. output output item selected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tem selected 가 만들어졌으니까 console 로고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this item selected 에서 imiter 하면 되죠. imiter 그래서 일단 아무런 argument 없이 imiter 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게 이게 거슬리네요. cold as 아 그렇군요. 데코레이터를 호출하면서 데코레이터는 펑션입니다. 전부 다 펑션을 호출하면서 뒤에 가로를 안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item selected 가 뭔가를 imit 방출할 겁니다. 이 방출하는 것을 다른 컴포넌트가 들을 수가 있죠. 들을 수 있으라고 아웃풋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다시 reload 해서 reload 해서 클릭. 아무것도 안 뜨죠. 왜 아무것도 안 뜹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없잖아. 아직까지. 방출은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죠.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로 하여금 받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잖아요. 이벤트니까 이벤트 바인딩입니다. item selected 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어디서 발생합니까. child 컴포넌트인 레시피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디께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on item selected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하나 우리가 또 새로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전달하는 거죠. item selected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서 레시피 아이템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면 그걸 리스트 컴포넌트가 캐치해서 그것을 리스트 컴포넌트의 TS 파일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뭔가를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on item selected 이벤트에서 console of 이벤트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reload 하나 안 하나 그대로 상관없죠. undefined가 뜨고 있습니다. 왜 undefined가 뜨죠. 이유는 우리가 보낼 때 뭘 이벤트를 방출할 때 뭘 방출하는지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았죠. 우리가 전달받는게 id잖아요. 따라서 방출할 때 id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냥 텅 빈 이벤트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id를 담은 이벤트가 날아가죠. 다시 보겠습니다. 1번 2번 정확히 날아오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레시피 아이템 컴포넌트와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열풀로 들어서 이것을 처리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시피 디테일 됐죠. 레시피 디테일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볼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지 싶은데요.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 HTML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Hi 해볼까요? 피해서 Hi 됐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Hi가 어디로 갔나요? 아 밑에 붙어있군요. 다시 연접속을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위에 Hi가 나타나겠죠. 여기 나타났죠. 이게 리스트 레시피 디테일에서 날라온거죠.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짜장면을 누르면 1번이니까 1분에 대응하는 정보 짬뽕을 누르면 2번 2번에 대응하는 정보를 여기다 표시를 하자려고 하는거죠. 그죠? 그러면 1번 2번 정보를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야 되나요? 레시피 디테일에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레시피 디테일이 레시피 리스트로부터 정보를 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게 정보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인풋이죠. 그래서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 TS 파일에서 인풋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보를 받아 오는 것은 무조건 인풋입니다. 인풋 그래서 이름은 셀렉티드 디테일로 하겠습니다. 디테일로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어 넘버로 하죠. 넘버 1,2,3,4 니까 일단은 인풋을 가져와야겠죠? 인풋 가져오기 가져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셀렉티드 디테일을 우리가 셀렉티드 디테일 컴포넌트에서 표시를 하는거죠. 지우고 여기다가 셀렉티드 디테일 그렇죠?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셀렉티드 디테일에 값을 채워주면 되겠죠? 값을 채우는 방법은 셀렉티드 레시피 디테일 리스트 어 말하니까 헷갈리네 여기다가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서 셀렉티드 디테일 그래서 값은 뭘로 주면 됩니까? 값은 0 레시피 점 아이디 그렇죠? 레시피 아이디를 여기다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 이 화면에서 지금 현재 이걸 클릭하면 터미널 컨솔 로고되고 있잖아요? 1,1,2 이렇게 로고되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컨솔 로고를 하고 있나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 애가 있죠? 걔가 이 컨솔 로고를 여기다 하는게 아니라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에게 보내줘면 되는거죠 그죠? 걔가 누구냐 하니까 레시피 리스트 컴포넌트 TS 파일이 지금 컴포넌트 로그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보내줘면 됩니다 보내줘면 됩니다 보내주는 방식은 일단 뭔가 배술도 하나 property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property를 여기다 뭐라 할까요? 아 아이템 인 리스트 넘버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겁니다 이전에 아이템 인 리스트 여기다가 담으면 되죠 this 아이템 인 리스트 이벤트 이벤트를 넣어줍니다 이벤트 이벤트 전달받는 것은 우리가 안па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템 인 리스트 요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를 조금 전에 그거 하면 레시피 디테일 이 아니고 레시피 리스트 HTML 파일이 어디 있죠? 여기 있군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템 및 리스트 요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금 전에 그거 하면 레시피 디테일이 아니고 레시피 리스트 html 파일이 어디있죠? 여기 있군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selected detail 그러니까 레시피 디테일 레시피 디테일이나 레시피 아이템이나 둘 다 지금 레시피 리스트의 자식 컴포넌트들이잖아요. 자식 컴포넌트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이 property binding이죠. 그러면 전달될 겁니다. 전달된 것이 어떻게 되나요? 레시피 디테일의 html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1,2,3,4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볼까요? 나타났죠? 1 다시. 밑에 이제 짬뽕 2 바뀌고 있죠. 즉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까지 성공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뭐죠? 남아있는 것은 레시피 디테일의 ts 파일 여기죠. 여기서 전달받은 값 그죠? selected detail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로직은 여기서 구성을 하고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럼 과제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 안보고 하시는 게 낫겠죠? 안보고도 따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은 그때 레시피 디테일 컴포넌트 html 파일과 ts 파일을 조작해서 멋진 디테일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